중독 과정 중급 2년차 수업이죠 노드 업 앤 러닝 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. 이 책은 웹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책이고, 다 그렇습니다. 저희가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은 웹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책들,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로서 수업을 진행합니다. 이 책은 200페이지에요. 짧은 책입니다. 길지도 않고 짧은 책이고, 노드.js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그 용도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. 특히 io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, 또 http 서버와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혹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. 왜냐니까 암호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중등 2년차 수업입니다. 중등 2년차에 있는 노드 업 앤 러닝 유료 강좌입니다. 대략 학습 기간은 2개월 정도 보고 있고, 연습 문제들도 나와있고 하니까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가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